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날이네요. 3주차 과정인데 3주차 끝나니까 거의 한 달이 끝난 것 같네요. 7월달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 한 줄 남았는데 벌써 끝나간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이제 지문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지문은 다른 지문보다 좀 길어요. 기는데 길다고 해서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중에서 순서 찾는 거니까 순서를 어떻게 찾는 요령만 알으시면 돼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1번 순위가 먼저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 가져가고 2번 순위는 세금이 뒤로 밀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습할 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바로 아, 이제 설정이 먼저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문을 쭉 읽어보시면 읽다 보면 재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 재산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그랬네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담보된 채권 이 담보된 채권이 설정이라는 뜻이에요. 설정하고 재산세는 누가 우선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세금 중에 0번 순위로 설정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세금이 재산세가 앞에서 가져가 버리네요. 재산세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최우선하니까요. 재산세는 설정보다 앞에서 가져가니까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그러면 아니죠. 틀렸네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먼저 설정을 해도 재산세한테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번째, 2번은 법정기일이네요. 그럼 법정기일 문제만 나오면 거의 딱 답은 정해져요. 법정기일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인가 정부에서 보내는 세금인가 둘 중에 하나만 얼른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했으니까 정부가 보내주네. 정부가 보낸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은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되죠. 고지서 발송한 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맞았네요.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이런 거. 3번은 3번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문제인데 우선순위 문제에서는 지문이 이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도 그러면 이신청이나 심판청구해도 그 처분에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이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복을 제기한다고 해서 공무원은 그냥 손 놓고 있는다는 이야기인가 할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할 일을 한다. 그 뜻이에요.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할 일을 한다. 그러면 압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불복 청구 기간 중에도 압류는 하지만 압류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공매 처분을 보류하는데 며칠만 보류해요. 그러면 날짜만 바꾸면 되죠. 날짜는 30일 동안만 보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이제 4번은 4번은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일 거예요. 어디 들어보지도 않았던 지문인데 이런 문제가 막 나와요. 이런 문제가 오늘 봐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봐서 오늘 봐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용재결로 수용재결이 뭐냐면 수용을 당해서 다시 돈이 너무 적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다시 결정해 주라. 보상금 다시 결정해 주라. 다시 결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에 이미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미 앞에서 존재하는 경우니까 이건 원시 취득인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미 앞에서 세금 다 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제외예요. 그러면 원시 취득하는 경우로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원시 취득 속에 뭐가 지금 제외되어 있냐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는 이거는 제외예요. 이미 앞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건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아닌 걸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혹시 이 질문이 이렇게 이대로 나오면 네, 이거는 틀렸어요. 그러면 돼요. 아마 모의고사 보면서 아, 뭐 이런 것도 나왔네. 이제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런 것도 나왔네. 그리고 이거 오늘 설명 안 했으면 내일 뭐 이런 게 나왔어? 발음이 좀 달라져요.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내일은 어, 이거 나왔네 이래요. 그런데 오늘 설명 안 했으면 뭐 이런 것을 내놨어? 발음이 조금 이상해져요. 그래서 4번은 내일 시험 보실 때 잘 찾으시면 한번 보일 거예요. 이제 5번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지목이 변경이 되면 꼭 알아야 될 게 가액 증가 여기만 보고 말아버리신 분이 있어요. 문제 풀 때 가액 증가까지 딱 보고 어, 맞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출제의원이 또 교묘하게 끝에다가 가액 증가 딱 써놓고 뒤에 가서 지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지득으로 본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득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여기만 보고 풀었다. 어, 가액 증가니까 어, 맞았네? 이러면 안 돼요. 가액 증가되면 끝에 가서 지득으로 본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지득으로 본다. 네, 맞았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과세 대상물 속에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취득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분양권은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다. 이렇게 써려주시면 돼요. 7번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상속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세금을 물려야 될까요? 그러면 상소인 상속인이에요. 그런데 상속인인데 만약에 상속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 중에 그 중에 주된 상속인한테 가는가요? 각자에게 가는가요? 이거 틀렸네요. 주된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8번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원칙은 여기를 뭘로 봐야 되는가? 징여 원칙은 징여 언제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 거래는 징여냐 유상이냐 이걸 따지면 돼요. 그런데 원칙은 징여인데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교환했네 그러면 서로 자기 앞으로 등기된 물건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대가관계가 확인됐다 그런가? 안 됐다 그런가? 됐으면 유상 됐으니까 유상으로 갑니다. 분석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대가관계 입증되면 유상 안 되면 징여 9번은 이 질문은 상속 재산에 대한 재분할이에요. 다시 분할해서 상속 회복 청구 속 소송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다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됐네요. 그럼 원칙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했으면 나는 징여치득으로 봐야 맞아요. 징여치득으로 봐야 맞아요. 그런데 소송에 의해서 지분이 초과됐으며 소송에서 내 지분을 찾아왔으면 징여치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에서 자기가 자기 걸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10번은 날짜 관계를 따져봐야죠. 치득 날짜가 언젠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치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고시한다는 말 게시판에 붙였죠. 게시판에 붙이면 붙인 오늘부터 그런가요? 다음 날부터 그런가요? 다음 날부터 이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랬으니까 다음 날 빠졌어요? 그럼 틀렸지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음 날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39페지부터 가보죠. 치득세 과세 표준부터 가보죠. 과세 표준은 먼저 본문을 먼저 공부하시면 과세 표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럼 이제 먼저 기본적인 배경 설명부터 해 드릴게요. 과세 표준을 이해하시려면 이 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잡으시면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려요. 그래서 과세 표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기본 흐름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해요.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나 과세 관자 그러면 내가 내가 하든지 정부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무엇을 하는가 볼게요.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려면 우리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걸 뭐라고 칭했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세금을 계산하려면 이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려면 제일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세워야 된가 과세 표준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이것부터 다르셔야 돼요. 그럼 과세 표준을 과세 표준을 내가 납세 의무자나 내가 계산하면 신고납부 과세 표준을 정부 과세권자가 계산하면 보통 징수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가 정부가 하는가 이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에 세액을 계산하려면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려면 무엇을 곱하기 하면 그런가? 세율 세율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세요. 계산 방식을 다 알려줘요. 그럼 계산 방식을 알려주면 이 방식대로 우리는 해야 된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야 된가요? 방식대로 해야 돼요. 법에서 하란 대로 해야 돼요. 그럼 법에서 하란 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다시 확인하겠는가 확인 안 하겠는가? 확인하죠. 그럼 내가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정부에게 나 이렇게 계산해서 이만큼 낼 거예요 하고 내가 정부한테 이렇게 탁 내밀면 정부는 네 알겠어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그런가요? 네 알겠어요.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내는 서류는 정부가 무조건 믿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작성해서 정부에게 제출한 서류는 성실하다고 믿는가요? 안 성실하다고 믿는가요? 성실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성실성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정한다. 믿는다는 소린가요? 안 믿는다는 소린가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추정한다고 그러놨어요. 납세음자가 제출한 서류는 성실성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하지만 성실하지만 우리는 뒤에서 조사하려 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과세 표준을 내 방식대로 계산해서 내가 정부에게 제출하면 정부는 일단 받아 받아놓고 제대로 계산됐는지 안 됐는지 몇 년간 뒤에서 뒤져본다는 이야기인가? 5년간 뒤져보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서류만 들어오면 무조건 5년만 뒤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세 표준, 세율, 세액의 관계를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치득세를 내가 과세 표준과 세금을 계산하는지 정부가 계산해 주는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 부분에서 일단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지금 흐름에서 치득세는 우리가 알아서 그런가요? 정부가 알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 표준을 우리가 알아서 계산하는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계산할 때 어떻게 어떻게 계산해라 하고 규정을 주는가 안 주는가? 주죠. 법으로 이제 만들어놔요. 그럼 거기를 따가지고 그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런데 재산세는 우리가 직접 하든가 정부가 계산해서 주든가요? 정부가 계산해서 줘. 그러면 정부가 계산할 때는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계산했어요 하고 규정을 만들어 놓는가 안 만들어 놓는가? 만들어 놓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도 법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하고 보여주는가 안 보여주는가?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집에 날라온 재산세 고지선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가 몰라야 되는가? 알아야죠. 왜냐하면 법티지법 나오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나오니까 법대로 계산 잘 됐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가요?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주는가요?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계산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 마음에 안 들어. 네가 계산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할 수는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납세자가 본인들이 선택해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가요? 정부가 계산하는가? 직접. 우리가 직접.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계산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계산해버린가요?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규칙이 있는가요? 규칙이 있죠? 그 규칙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법으로 나왔어요. 법을 뒤져보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 다 나와요.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가 돼. 기본 흐름을 잡았어요. 그러면 작년 시험이요.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식이다. 틀렸네? 틀렸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해야만 세금이 확정됩니다. 틀렸네요. 그럼 이런 것만 알면 돼요. 신고 납부는 확정이 신고 납부는 무엇하면서 확정이 되는가? 본인이 신고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보통 징수 정부에서 징수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내서 걷어가는 것은 무엇하면서 확정이 되고 정부가 보통 징수는 무엇하면서?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려면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 사항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에서 세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33에는 세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세 문제 밖에 해요. 32에는 무려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냥 이거 대충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정확히 해가지고 계속 더 늘려놓든지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이제 9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금방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한 70일 내요. 금방이에요. 금방. 이제 며칠에서 다음 주 되면 시험 공고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시험 공고는 시험 공고는 우리 시험 며칠 전에 공고한다고 그랬는가? 90일. 그럼 이제 다음 주에 공고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진짜 공고 나와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정부는 할 수 없는가? 있는가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뭐 하면?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불리해가면.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정부가 보낸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정부가 조사해서 고지서를 보내버리겠습니다. 등록면역서도 원칙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양도소득세도 내가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안 해버리면 내가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작년 시험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총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이 흐름은 이 흐름 내용은 세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치면 총 다섯 문제가 출제됐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배경이 잡혀있으면 여기에 잡혀있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은 이 과세표준의 계산의 원칙은 원칙은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에게 직접 하라는 소린가? 우리에게 직접 해놔. 물건을 뭐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자,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에 가격으로? 취득 당시에. 취득 당시에. 취득했을 때 무엇으로? 가격으로. 가격으로.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그럼 앞에서 한 글자 한번 넣어볼게요.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본인에게 뭐하게 만드는가? 신고. 본인이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가격은 내가 이 물건을 이 물건을 얼마에 샀어요? 하고 신고하면 정부는 네, 알았어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그런가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샀다고 하면 그래요. 믿어요. 그냥 믿어. 일단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이 물건을 샀다고 하면 샀다고 하면 그 가격으로 신고하면 정부는 내 과세표준을 그냥 믿을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봐야 해가지고 법에 어긋나 있으면 다시 세금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가액으로 가는데 단, 연부로 취득해버리면 연부. 연부라는 것은 돈을 지금 전체를 다 주는가요? 나눠서 주는가요? 나눠서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나눠주는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가요? 1년에 한 번씩. 연 단위로 나눠서 그러면 연 단위로 나눠서 돈을 지불했을 때 이제 취득 시기를 생각하세요. 취득 당시요. 이게 취득 시기니까. 그러면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를 취득 날짜로 잡았던가요? 전체 금액이 완납됐을 때든가요? 매번 지급할 때든가요? 매번 지급할 때든가요? 취득 당시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지급할 때가 취득 당시니까 과세 표준도 전체로 잡아라. 매번 지급액으로 잡아라. 매번 지급액으로 잡아라. 그런데 매번 지급액으로 잡아서 신고할 때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면 그 금액을 얼마로 써서 신고해라고 알려주는가요? 안 알려주는가요? 알려주죠. 알려주잖아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얼마의 금액으로 기재해서 신고해라 그랬나 봐서요. 매해. 매번, 매번 어떤 금액으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그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연부금으로 실제 지급한 것은 1억이에요. 실제로 지급한 것은 1억이에요. 그런데 연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년 얼마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약속을 할 때는 매년 1억 5천씩 주기로 했어요. 약속은 계약서 상에는 1억 5천씩 나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돈이 부족해서 실제로 제가 1억밖에 못 줬어요. 그럼 과세 표준을 1억 5천으로 잡아라? 1억으로 잡아라. 1억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엉터리를 읽으니까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는 정부가 뒤에서 뒤처서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똑같은 걸 읽으면서도 이거 보면서도 쓸 때 금액을 달리 써버리니까. 분명히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어떤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라겠는가? 매번? 매번. 어떻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냐면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그럼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죠. 약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약속이 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나중에 신고해서 틀리면 정부가 거기서 나오면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틀리면 1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볼 때는 틀리시면 안 돼요. 실무할 때는 틀리면 가산세만 더 내버리면 돼요. 가산세만 그냥 내버리시면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시험 볼 때는 틀리면 1년이 추가로 늘어간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실무할 때는 그냥 책 보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라겠네? 그러고 쓰면 돼요. 그냥. 실무하실 때는. 그럼 다시. 내가 과세 표준을 우리가 알아서 신고를 하는가? 정부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가? 우리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내가 신고하면 되고. 취득 당시. 그러면 취득 당시는 전번주에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취득 시기. 그러면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번 지급한 금액인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가요? 실제 금액인가요? 실제 금액이라는 걸 주의하시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과세 표준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끝났어. 그럼 이제 신고할 때 그 물건을 내가 취득해서 신고할 때 유상승계 취득이네요. 그럼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언제를 취득 당시라고 했던가요? 유상으로 승계했을 때는 언제를 취득 시기라고 했는지 취득 시기가 언제였는가? 제 첫 번째? 아, 또 가야 되네.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97일간 어떻게 기억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취득 시기는 원칙은 사, 실, 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실제로 잔금을 지급했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이 잔금을, 이 잔금, 이걸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잔금을. 내가 준 돈, 내가 실제로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돈 전부를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신고할 때 계약하고 나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잔금 주고 나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이게 여기가 취득 시기니까, 이게 취득 당시니까. 잔금을 지급한 날, 여기서부터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실제로 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를 더해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냥 잔금만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모두를 더해서. 모두를 더해서 신고할 때는 계약하고 신고해라. 잔금 주고 신고해라. 잔금 주고 거기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날짜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되면, 이 날이 확인이 안 되면 언제를 치득일로 잡아서? 언제를?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이렇게 가요. 이제 안 되면.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상의 이 잔금 날짜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면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치득일로 보고 거기서부터 일정 시기 안에 세금을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득 시기를 먼저 배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 치득했을 때 가격을, 그러면 유상으로 치득했을 때 가격이라는 건, 유상이라는 건 내가 상대방한테 준 돈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무엇하기 위해서 지급한 돈을 취득 가격으로 신고하라는 얘기인가? 취득하기 위해서. 그대로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한도? 지급한도.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자, 일체의 비용이네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여기서 일체라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든 간접적으로 들어간 돈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지지 말고, 모두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전부를 뭘로 신고하라는 얘긴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금액을 통칭해서 쓰는 용어를, 이름을 뭐라고 지금 붙이고 있는가요? 뭐라고 붙이고 있는가요? 자, 이게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물건을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전체라는 얘긴가? 그렇죠.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전체를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신고할 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막 신고를 할라 가는가요? 거짓말 할라 가는가요? 거짓말 할라 가죠. 어떻게든지, 많이 쓸라 간가요? 안 쓸라 간가요? 안 쓸라 가죠.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든지 안 쓸라 해야 된가요? 제대로 할라 해야 된가요? 제대로 할라 해야죠. 시험 볼 때는 제대로, 시험 끝나면 몰라. 그런 거 나는 본 적도 없어, 시험 끝나면. 시험 볼 때는 본 적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볼 때만큼은 여기에 모든 취득가격이 넣는다는 걸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신고를 했지만, 그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하면,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정부가 여기면은, 그거는 인정을 못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봐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키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거래하면 그런가요? 특수관계인하고. 그럼 문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을 때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하고 저렴하게 거래하면 그건 문제 된다는 이야기인가, 문제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면 그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나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것 같다, 느끼며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는 이야기, 가만히 안 있는다는 이야기인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는 행위를, 밑에 용어가 써 있죠. 부당행위계산이라고 그래요. 저런 걸 부당행위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당행위계산은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동시에 나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로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양도소득세 아니면 취득세 둘 중에 한 군데로서는 반드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부당행위 가보죠. 그럼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게 부정한 행위인가 봐요. 지금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제가 이 물건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이게 1,000원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000원인데 내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한테 이걸 5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턱없이 너무 낮게 샀는가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샀는가요? 그러면 이게 1,000원이 아니라 이게 100억이에요. 이게 100억짜리.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게 100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에게 50억 주고 샀어. 그럼 합당한 금액으로 샀는가요? 그냥 아주 저렴하게 샀는가요? 저렴하게 샀어요. 정부가 봤을 때는 뭐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사기친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너 세금 적게 내려고 너 특수관계나 저렴하게 샀지? 너 그렇게 신고했지? 가만히 안 둔다, 너. 우리 가만히 안 둔다, 그래요. 그럼 네가 가만히 안 두고 뭐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으로 규정해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법으로 규정해놨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하고 네가 거래됐던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 너는 나쁜 짓으로 본다. 금액, 3억. 자, 3억. 그런데 시가인정액이라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지금 시중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시가인정액이라고 그래요.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시가인정액하고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금액. 그러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금액으로 그 사람이 신고한 금액이 있겠죠. 여기서 사실 취득 가격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해서 저렴하게 신고했던 그 금액과 시가인정액을 비교해서 금액으로 봐서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 시가인정액.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부인해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부인해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하겠다? 시가인정액.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추징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당의 계산 부인 요건을 먼저 익혀주셔야 돼요. 이게 익혀져야만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그럼 다시 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 시가인정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해가지고 부정한 행위로 걸리면 부정한 행위로 걸리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을 뭐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하고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올해는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방세에서 시가인정액이 처음 나왔는데 이 시가인정액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시가인정액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특수관계인에게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사면 그걸 부인해버리고 정부는 다시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물려버린다. 시가인정액으로 물려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아냈어. 그럼 이제 시가인정액을 어떻게 찾는가? 연습을 해보죠. 오늘이 치득일이에요. 오늘 치득일. 내가 이 물건을 치득했으면 시가인정액을 찾을 때 치득하기 전 과거 몇 개월치를 뒤져보고 6개월치. 웃겨하세요. 전 6개월치를 뒤져보고 또 치득하고 나서 다시 몇 개월치를 찾아보고 3개월. 치득하고 나서 3개월치. 그러면 내가 물건을 오늘 치득했으면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그럼 토탈 몇 개월치를 찾아보고 9개월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9개월치를 찾아가지고 시가인정액이 여러 개가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오면 어떤 걸 시가인정액으로 갖다 써야 맞겠는가? 오늘의 가장 가까운 거.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 치득일의 가장 앞으로든 뒤로든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인정액으로 갖다 쓰면 돼.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갔을 때 풀어내야 돼요. 이거는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인정액을 찾아봤더니 오늘의 가장 가까운 날 시가인정액이 두 개나 동시에 있어버리네. 오늘이 7월 22일. 그런데 7월 22일인데 7월 21일치가 두 건이나 있어버리네. 그럼 두 건 있으면 그때는 어떤 걸 갖다 쓰면 되겠는가? 자, 셋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딱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자, 1번. 같은 날 시가인정액이 두 개가 있으면 1번. 높은 걸로 간다. 2번. 낮은 걸로 간다. 3번. 평준치로 간다. 그냥 고르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시가 못 봐요. 시간만 가요. 그런데 아무거나 찍어야 돼요. 그냥. 자, 셋 중에 다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자, 1번. 높은 거. 2번. 낮은 거. 3번. 평균치. 높은 거. 자, 모르면 뭐라도 해야 된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라도 가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중간만 가면 돼요. 그럼 뭘로 하라는 이야기인가? 평균치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무슨 법을 적용하라고 했던가? 가중평균법. 바로 그 방법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날 여러 개가 나오면 그중에 크고 작고를 하시면 안 돼. 만약에 같은 날 여러 개가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큰 걸 원하겠는가? 적은 걸 원하겠는가? 적은 거. 정부가 봤을 때는 큰 거. 정부는 큰 거. 나는 적은 거. 그러니까 누구 편도 못 들어. 그러니까 뭣대로 하자. 평준화하자. 가중평균법 두 개 더 해가지고 평준치로 나누자. 그럼 평준치로 하면 합당하죠. 그러면 말도 안 나오죠. 그래서 같은 날 여러 개가 나오면 그걸 평준해가지고 평준치의 가격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제 시가인정액 잡는 방법 다 잡아냈어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가인정액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신고가격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던 금액이고. 그럼 이제 차에.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10억인데 특수관계인한테 제가 7억 주고 샀어. 그럼 얼마만큼 저렴하게 샀는 거야? 3억. 그러면 3억 이상 금액으로 차이 났다 안 났다? 났다. 났어요. 그러면 신고금액을 부인해버리고 얼마로 계산한다? 10억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신고할 때 나 얼마 주고 샀어요? 하고 신고했는 거야? 7억에 샀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잠깐만요. 당신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해서 나쁜 짓 했네요. 안 돼요 7억은. 10억으로 갈 거예요. 10억으로 세금 계산해서 다시 세금 추징해버린 거예요. 이제 10억짜리를 9억에 샀어요. 이 정도는 3억이 안 넘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랬어요. 이제 3억은 안 넘었어. 그러면 3억이 넘지 않았을 때는 시가인정액에 몇 프로가 넘었는지를 확인한다. 10억에 5%면? 5,000. 계산 못해서 틀리시면 안 돼요? 10억에 5%를 계산을 못해서 틀리신 분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방법 없어요. 여기 5,000. 5,000보다 차이가 많이 났다? 적게 났다? 많이 났죠? 많이 났으니까. 부인해버리고 얼마로 계산하고? 10억으로 다시 재계산하겠습니다. 이제 차이가 4,000. 4,000인데 10억이 5%, 5,000. 5,000. 5,000보다 많이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다? 적게. 적게 차이 났으니까 부인한다 그대로 인정한다. 9억 6,000으로 그대로 인정해서 세금 추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이 세 개만 연습하시면 분명히 이쪽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어떤 금액인지 찾아가요. 지금부터 이제 사실상.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무엇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뭐한 돈? 지급한. 지급한. 모든 돈이다. 직접 들어간 돈이다. 모든 돈. 그래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에 모든 돈을 더해서 그 물건 사기에서 들어간 거 모두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탄수가 있네.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그러면 일시급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돈을 나중에 나눠서 줬다는 이야기. 먼저 줘버렸다는 이야기가? 먼저. 그럼 학원비하고 똑같죠. 학원비도 매달 내면 20만 원씩 내라고 하는데 한 번에 그냥 선납을 해버리니까 얼마 깎아주죠. 그러면 학원비를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200만 원인데 먼저 선납을 하면 150만 내라. 그럼 나는 학원을 200만 원 주고 다니고 있는가? 150 주고 다니고 있는가? 150. 그럼 취득 가격을 200으로 잡아라. 150으로 잡아라. 150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을 받았으니까. 할인을 받았으니까 약정 처음에 약속된 금액이란 이야기가 할인된 금액이란 이야기가? 할인된. 할인된 금액은 할인액은 포함 금액이다. 제외되는 금액이다. 제외되는 금액이다. 할인액은 빼고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하시겠습니다. 이제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거. 그럼 내가 신고할 때 취득 가액에다 포함해서 신고해야 될 금액은 어떤 거예요? 하고 봤더니 이제 이런 거 포함하라네.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익금 이자다. 이게 뭐냐면 내가 땅은 있는데 내가 땅 있는데 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빌린 돈의 이자를 건설 자금 이자라고 그래요. 그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공사비에 들어간 대출금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공사비에 들어간 대출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추가로 나는 뭘 부담하고 있어야 된가? 이자. 그 이자는 나중에 이자도 그 건물값에 들어가야 맞는가? 안 들어가야 맞는가? 들어가야죠. 건물값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건설 자금 이자라고 그래요. 건설 자금 이자라는 것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빌린 돈의 이자는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건물 원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린 돈의 이자는 당연히 그 물건 취득 가격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신고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포함해서 신고하려 하겠는가? 안 하려 하겠는가? 안 하려 하죠. 그래서 많이 안 하려 하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있으면 개인이 아닌 자는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은 안 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법인들은 반드시 대출금을 내가 가져왔을 때 그 대출금을 장부에 표시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해야 되고. 장부에 표시를 해야 되고. 장부에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 이 돈이 어떤 이유로 돈이 나갔는가를 해계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돈 나갔어요. 뭐 때문에요? 그러면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건설 자산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건설할 때 들어간 돈이라고 계정에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법인들은 치두공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장부를 막 작성하는가요? 대충 하는가요? 대충하죠. 없죠. 그러니까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개인 건 어떻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부담한 것은 포함한다는 이야기인가? 빼준다는 이야기인가? 빼준다. 일일이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누구만 포함한다는 이야기인가? 법인만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해 주고. 두 번째는 농지보존부담금이란 이런 거 앞에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럼 의무적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무엇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이다. 취득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돈을 지급을 했는데. 돈을 지급했어요. 대가를 지급을 했는데 무엇에 필요한 돈이에요? 물어보니까. 취득에 필요한 돈을 지급했어요. 그럼 내가 이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돈은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란 이야기인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란 이야기예요. 왜? 취득에 필요한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영역 제공을 받고 다른 영역비 수수료 다 필요 없어요. 취득에 필요한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한 편에 넘겨보세요. 이 4번 지문을 조금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4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조금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 4번은. 치득 대금 이외에 들어 있는 돈이란 이야기인가? 그거 이외란 이야기인가? 이외. 치득 대금 이외에 그 사람하고 당사자끼리 약정을 해서 본인들끼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속을 해서 그 치득한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돈이 있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을게요. 치득 대금은 제가 이 물건값은 100억이요. 물건값은 100억이요. 그런데 그 물건을 구입한 사람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서로 협의하에 약속해가지고 추가로 치득자가 너 10억만큼 네가 이거 더 부담해라. 아니 내가 물건값 100억 줬으면 말지. 뭔 10억을 더 부담하냐고. 그럼 나는 이거 못 팔아. 아니 10억이 왜? 아 우리 이 건물 내 건물 이 건물 앞으로 도로를 하나 신설해 주기로 했는데 그 도로 포장비 네가 10억 돼. 그러면 내가 이 건물 팔게. 내가 이 건물 너한테 100억에 파는 조건으로 우리 건물이 앞쪽으로 이렇게 도로 포장을 하는데 포장비 10억 내라고. 알았어. 그럼 내가 낼게. 자 그러면 나는 100억에 샀다. 110억에 샀다. 그럼 치득 가격을 100억으로 신고해라. 110억으로 신고해라. 110억으로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치득 대금 이외의 별도로 약속한 돈이 있으면 그것도 치득 가격을 포함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별도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이 예를 들으면 원장님이 좀 싫어할 거예요. 학원비를 1년에 200만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맞아요. 중간중 특강을 해가지고 특강료는 별도. 특강은 별도. 그러면 200만 원만 들어갔는가 특강료도 들어갔는가 특강료도 들어갔죠.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특강료는 별도로 하겠으니까 나중에 특강할 때 추가로 들어간 것도 그것도 치득 가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 간단해요. 그냥. 사례는 아주 단. 이제 속 끝나고 나가면 혼날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치득 대금 이외에 채무 인수예요. 그러면 치득 대금이 100억인데 채무 인수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10억은 100억 속에 있는 10억이라는 이야기인가 100억 이 외의 10억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100억 이 외의 10억이니까 나는 실제로 이 물건을 치득하기 위해서 100억만 들어가는 거예요. 1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해요. 읽을 때 국어 실력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치득 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한 돈이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과세 표준을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자, 치득 대금에 속해 있는 채무 인수액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요. 치득 대금 100억에 속해 있는 채무 인수액 10억입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을 110억으로 잡는다? 100억으로 잡는다? 100억. 대금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치득 100억 속에 있는 것 중에서 10억을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과세 표준을 110억으로 잡아라? 100억으로 잡아라? 100억으로 잡아라. 그걸 못 하면 안 돼요. 그걸 못 하면 무조건 문제를 못 푼 거예요. 왜? 이건 계산 문제로 되니까. 여기는 지금 이 단어는 이 4번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저 말뜻을 이해를 못 하면 더하기 빼기가 안 돼. 자, 다시. 치득 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더하기 할 때 추가로 다시 더해야 된다? 안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런데 치득 대금에 속해 있는 이렇게 나오면 그건 추가로 더한다? 안 더한다? 안 더한다. 국어실력이라 국어실력을 테스트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글을 쓸 때 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했냐? 대금 속에 들어있는 돈이냐? 이거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안 더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 5번은 주택 채권이네. 주택 채권. 주택 채권은 우리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주택을 사게 되면 그 지역의 채권을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선택사항인가요? 반드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구입을 하는데 채권의 금액이 너무 세. 너무 세. 그래서 채권을 살 돈이 없으니까 오늘 샀다가 오늘 다시 되팔아버려. 오늘 샀다가 다시 팔면 채권은 바로 샀다가 바로 팔면 이익을 보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손해보죠. 그러면 손해보고 팔아서 손해봤어요. 매각 차선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렇게 채권을 샀다가 팔면서 손해보고 돈이 나간 돈도 무엇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죠? 취득세 신고할 때 취득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했으니까 이것도 손해본 돈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 냈네요. 이제 할부. 6번, 7번. 여기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네요. 할부이자, 연체이자. 할부이잖아. 그러면 할부, 할부는 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금 나눠서 주고 있는 거야? 취득할 때. 물건 살 때 나눠서 돈을 주면서 이자도 부담했으며 이자도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법인이 아닌, 개인이네요.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 그럼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할부로 거래했을 때는 할부금을 나눠서 준다고 어디다 표시한가요? 표시 안 하는가요? 잘 안 하죠. 법인들은 표시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들은 잘 표시를 안 해. 그래서 개인들이 부담한 할부이자는 이거는 관세 표준에 포함한다. 정부가 찾을 길이 없다. 찾을 길이 없으니까 너 포함해라. 강제를 한다는 양인가. 그냥 봐준다는 양인가. 봐주겠습니다. 개인은 예외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중계보수. 중계보수는 법인들은 중계보수도 관세 표준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들. 법인이 아닌 개인은 중계보수는 제외시켜줘요. 그럼 우리 중계보수를 지급했을 때 개인들이 부담한 건 관세 표준에 포함해서 신고한다. 빼고 신고한다. 빼고. 포함 안 해도 돼요? 중계보수 나오면 개인 것 그러면 안 해도 되고 법인 것 그러면 더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취득가에게 포함되지 않는 것 가보죠. 광고 선전비예요. 광고 선전비예요. 그랬네요. 광고. 그런데 광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걸? 물건을 팔려고. 물건을 팔려고 광고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1월 두 번째 주부터 김포중앙학원에서 오픈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광고하고 있죠. 여기서 광고하면서 돈 나가는 것은 내가 팔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가? 팔 안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럼 팔 안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은 취득가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간다? 취득과 관계 없는 돈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취득과 관계 있는 돈만 포함하시고 관계 없는 건 제외시켜버리고. 두 번째. 전기나 가스를 이용하고 부담하는 돈도. 이것도 취득가격이다? 사용료다? 사용료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취득물건과는 별개로. 그 물건하고 상관없이 돈을 지급했으니까 돈을 줬더라도 취득가격이다? 아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주의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우리 물건을 구입할 때 내가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주지만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물건값으로 챙기는가요? 자기가 정부에게 전달을 해 줘야 된가요? 전달해 줘야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만약에 이 금액이 1억 천인데 1억 천 속에 부가가치세 천만 원이 포함돼 있어요. 이러면 과세 표준을 1억 천으로 잡아다 1억으로 잡아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잡아라 빼고 잡아라. 빼고 부가가치세 빼야 돼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잡으면 나만 손해예요. 분명히 정부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잡으라겠는가요? 빼고 잡으라겠는가요? 빼고 하라고 다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내가 법을 못 읽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신고했어. 그러면 정부는 아니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셨네요 그런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잘못 들어왔으면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다시 추징해. 그런데 돈이 더 들어왔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려달라고 안 하면 안 줘버려요. 그것도 5년 지나면 국가로 꿀꺽이 버려요. 5년 안에 돌려달라면 돌려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돌려주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다 이론 잡았어요. 그럼 문제 풀려고 연습을 한 번만 해보죠. 문제 풀기에서는 반드시 연습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건설 자금이자는 개인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법인? 포함. 포함.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 개인 법인? 포함. 모두 포함. 모두 포함. 돈을 지급을 했는데 치득에 필요한 돈을 지급했으니까 모두 포함. 할부이자와 연체료는 누구만 포함? 법인만 포함. 개인은 제외. 중계보수도 누구만 포함? 법인만 포함. 개인은 제외. 채권 매각 손실은 모두 다 포함. 법박이 가구도 모두 포함. 광고 선전비는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모두 제외. 정기 이용하고 부담하는 것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모두 제외. 취득 물건과 별도로 지급했으니까 모두 제외. 부가가치세는 취득 가격에 포함이다. 제외다. 할인받았으니까 이만큼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할인액은 뺀다. 정원 설치하는 건 취득가액의 포함. 자, 끝났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36번 문제로 이제 가봐요. 이런 문제 보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거 골라봐라 그랬어요. 포함될 수 없는 거. 건설 자금이자. 건설 자금이자는 누구는 포함한다 그랬는가? 법인. 그러니까 앞에 법인이네요. 법인들이 부담한 건설 자금이자는 포함. 붓박이 가구는 당연히 설치할 때 들어간 건 포함. 중계보수는 누구만 포함이에요 그런가요? 법인만. 그러면 개인들은, 개인이 부담한 중계보수는 제외. 그럼 답은 3번이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다음에 채권 나왔죠. 주택채권 나오면 채권을 샀다가 팔면서 들어간 건 당연히 취득과 관련된 돈이니까 무조건 포함. 37번. 37번에서는 여기에서는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고르는데 가로 단서를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그랬네요.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부담했을 때 포함할 수 있는 거 골라라 이거 말이에요. 그럼 의무, 의무니까 반드시 포함. 매각차선 반드시 포함. 이제 전기, 전기나 가스를 이용했으니까 이거는 취득가격이다, 사용료다. 사용료니까 제외. 이거 조심하세요.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개인을 물어보고 있는가요? 법인을 물어보고 있는가요? 개인. 그러면 개인이니까 너는 제외. 광고선전비 제외. 그러면 포함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몇 개? 두 개.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건설자금이잖아요. 이건 개인은 제외. 개인 제외. 법인은 포함. 그래서 내용은 이 문제는 그냥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개인 법인 포함 제외를 연습하고 그다음에 뭐 찾으려고 낸 문제냐면 개인 입장에서는 제외되고 법인 입장에서 포함하는 걸 고를 수 있는가 그거 연습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혹시 문제 내면 법인 입장에서는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 입장에서 제외되는 거 그걸 고르는 연습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를 특별히 더 조심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교재 41쪽으로 다시 한 번 보세요. 무상 승계 취득으로 한 번 보죠. 무상 취득. 무상 취득은 우리 무상 취득은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으로 나누면 되는가요? 상속과 증여. 상속 증여. 그럼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당시의 가액은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실제로는 가격이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공짜로 받았는데 뭔 가격을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건물 하나 증여하면 부모한테 내가 얼마나 줬는가 안 줬는가? 안 줬잖아요. 그럼 가격이 0이에요. 가격 없으니까 취득세 신고해야 맞겠는가? 안 해도 되겠는가? 안 해도 된다고 봐야죠. 금액도 없는데 뭔 신고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정부가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 정부를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금액을 잡아서 신고해라 그랬네요. 취득했을 때 불특정 다수인. 그러면 당신이 거래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했을 때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신고해라. 그럼 그 금액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던가? 시가인정액. 그럼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신고하라는 얘기인가? 시가인정액으로 해라. 시가인정액으로 해라.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2번으로 내려갔더니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겠습니다. 어? 무슨 소리요? 분명히 방금 무상취득은 뭘로 하라겠는가?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양가로 2번에서 1번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으로 해야 되는데 단, 상속에 대해서는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럼 문제 낼 때 분명히 출제이윤 이렇게 낼 거예요.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이나 증여는 모두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된다. 틀렸죠? 바로 그 지문을 출제이윤이 낼 거란 얘기예요. 왜? 그걸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인정액이다 해놓고 밑에 단서로 상속만 뭘로 다시 돌려버렸는가?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는 모두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누구만 시가인정액이라는 얘기인가? 증여만. 증여만 시가인정액으로 가고 상속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단, 1억이 안 된 부동산을 무상취득했을 때 그런데 가로에 무상취득 중에 누구는 제외예요? 그랬는가? 상속은 제외. 그러면 1억이 안 된 부동산을 상속이 아니라 뭘로 받았을 때? 증여. 증여. 1억이 안 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인정액으로 하든지 시가표준액으로 하든지 납세자 본인이 알아서 청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청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시가표준액 1억도 안 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인정액으로 한다는 얘기인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얘기인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납세자 마음대로 청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청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정하게 해줬다는 이야기는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 얼마 안 난다. 얼마 안 나니까 네 맘 내려라. 뭐 귀찮은데. 알아서 해라. 이걸 이러도 되고 저러도 되니까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얼마가 안 되면. 이런. 그런데 시험 볼 때는 3억 이렇게 낸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납세자가 정한다. 납세자가 정한다. 이럴 때는 납세자가 정한다. 납세자가 정한다. 딱 그래. 그러니까 문제를 턱 낼 때는 3억 이하인 경우를. 옆에 턱 바꿔버려요. 그럼 3억 이하면 납세자가 정한다. 1억 이하면 납세자가 정한다. 1억 이하면.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부담부증이요. 부담부증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5억짜리를 증여하면서 채무 2억을 부담했으니까 2억에 상당하는 건 내가 돈을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러면 유상. 나머지 3억은 증여. 그러면 2억에 상당하는 건 유상치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3억은 무상치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문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시치득으로 하면 되죠. 원시는 생각을 하나 딱 하세요. 원시라는 것은 건물 무엇하는 걸 원시라고 생각하면 된 건? 신축. 신축. 그거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간 돈. 내가 신축에 들어간 돈을 전부 신고하는데 그 신고 금액을 사실상 치득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건물을, 건물을 치득할 때 내가 그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간 그 돈으로 신고하면 정부는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어요. 사실상 치득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나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개인 말을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한다? 아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니 또 안 믿는다. 올해부터는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 안 돼요. 전체 오래 하면 안 돼요. 작년에는 안 믿었어요. 작년에는 안 믿었어요. 개인 말을 믿지도 않고 개인은 뭐라고 했냐면 작년 법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개인이 신축에 들어간 돈을 내가 이렇게 신고하면 네 말을 안 믿어. 네 말을 못 믿으니까 법인 장부에 증명된 거 80% 이상 증명된 거 가져와. 택도는 무슨 돼요? 아니, 내가 신축했는데 무슨 법인한테 맡기냐고. 내가 건물 진짜 신축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무리 내 말을 해도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작년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요. 이제는 들어요. 믿어요. 그래서 계속 믿으라고 해도 안 믿네. 오늘 토요일인데 학원 간다 가면 집에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런데 집에서 학원에 전화는 해본다, 안 해본다? 해본다. 전화해보죠. 혹시 오늘 진짜 수업 있어요? 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있다는 소리인가? 안 믿고 있다는 소리인가? 믿고 있다는 소리예요. 믿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로 그거예요. 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은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나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공사비를 정부가 일단은 개인 말도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준다. 올해부터는 무조건, 무조건 어떤 경우도 다 믿어줘요. 믿어주는데 증빙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면, 사실 가격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면, 증빙이 없을 때는 옆집 공사비 갖다 붙여라? 정부 고시가로 간다. 정부 고시가. 절대로 공사하고 관련된 건 시가 인정액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사 자재라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할 때 들어가는 모든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관련된 건 시가 인정액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치득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 표준에서 이게 의제치득이에요. 여기서는 딱 하나, 지목변경.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에 지목변경을 한 것. 그러면 지목을 변경했다는 것은 지목변경. 뭐 했다는 얘기가 지목변경? 변경.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뭐? 공사, 변경, 공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목변경.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냥 공사를 했다고 보면 돈을 돼지로 바꾸려고 공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사를 했다는 말이 딱 새롭게 어? 확인 안 되면 뭘로 가겠다? 시가 표준액. 무조건 공사라는 게 생각이 나면 확인 안 되면 시가 표준액. 딱 그 생각만 하시면 문제가 그냥 100% 풀려요. 그러면 만약에 확인되면 지목변경 공사에 내가 얼마 돈 들어갔다고 확인이 되면 그거 정부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법인만 인정한다. 개인도 인정한다. 개인도 인정한다. 자, 볼게요. 토지의 지목을 실제로 변경해서 내가 얼마 돈이 들어갔다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 얼마라고 말하면 정부가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지목변경을 하면서 실제 얼마 들어갔다면 개인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는데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그런데 여기서 시가 표준액을 잡을 때 신경 써야 돼요. 지목변경하기 전에는 1억이었어. 지목변경하기 전에는 1억이었는데 지목을 변경해놓고 보니까 정부 고시가가 2억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러면 얼마가 증가됐다는 얘기인가? 1억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변경 전의 금액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 변경 후 금액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 차액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 차액으로 가는 거예요. 변경하기 전에 금액이 있고 변경한 후에 금액이 있으면 그 차이만큼 증가된 것을 세금을 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으로 물릴 때는 지목변경에 들어간 공사비 확인이 가능할 때다, 확인이 불가능할 때다. 확인이 불가능할 때.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가고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된 금액으로 가면 되고 무조건 올해는 확인이 되면 무조건 뭐한 금액으로 가고? 확인된 금액으로 가고 공사했을 때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가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 이제 건축물, 개수 개수라는 게 집을 뭐한 거나 마찬가지인가? 집 개수, 수리, 집 수리, 집 공사 공사, 개수도 공사예요. 개수도 공사니까 원시 취득하고 똑같아야 된가? 달라야 된가? 똑같아야죠. 집 공사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개수했을 때는 원시 취득의 과세 표준을 따라라 이 말은 내가 우리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얼마 돈이 들어갔다고 신고하면 그거 그대로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사실 가격이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뭔 금액으로 간다? 시가 표준액. 공사니까 무조건 공사비 확인이 안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과점 주주라는 것은 오늘 현재 그 회사의 물건을 내 지분만큼 취득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의 원칙은 취득 당시 본인이 뭐한 금액? 신고한 금액. 여기서 신고한 금액이라는 건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돼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연부금지급액으로 신고하면 돼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키며 그 거래를 부인해 버리고 무슨 금액으로 계산해 버리고?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로 취득하면 시가 인정액 상속으로 취득하면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 1억도 안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시가 인정액으로 가든지 시가 표준액으로 가든지 누가 알아서 정하고 납세자가 본인이 정합니다. 원시 취득과 건축물의 개수는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는 똑같습니다. 사실 가격이 취득 당시에 사실상 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신고하시고 법인이 아닐지라도 사실 가격이 확인되면 그걸로 가고 확인이 안 되면 무슨 금액으로 가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가보죠. 과세 표준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가고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갑니다 그랬는가?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매번 매번 지급되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요 여기 조심하세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은 시가 표준액 틀렸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상속은 시가 표준액 법인이 아닌 자 이거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면 돼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는데 건물 건물 공사했네. 공사했으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면 뭘로 가고? 시가 표준액 확인 공사인데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 표준액 토지에 지목을 변경했을 때도 지목을 변경했을 때도 실제 들어간 공사비로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그런데 또 법인이 아닌 자 그랬네요. 법인이 아닌 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들어간 돈을 신고하면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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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해준다. 대신에 중개 보수는 개인은 인정한다. 제외시켜준다. 제외. 그럼 중개 보수는 법인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지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2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차액이 4억이네. 차액이 4억이란 이야기는 부정한 행위로 본다. 부정한 행위가 아닌 걸로 본다. 부정한 행위니까 그 거래를 부인해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근무를 개수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원식. 집 공사하는 것 똑같으니까 사실 가격으로 인정하고 1억도 안 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이든 시가 표준액이든 납세자가 정한 금액으로 가면 되겠네요. 교환하면 나오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법인. 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할 수 없네요. 확인할 수 없으면 뭘로 가면 되고? 시가 표준액. 그런데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전후.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지목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차액이 증가된 가액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액이 증가된 가액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3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33번도. 대물변제. 대물변제 하면 이건 신경 안 써요. 양도담보. 이거 33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4번하고 4번만 하나만 봐볼게요. 토지를 매립이나 간척. 토지를 매립이나 간척이니까 무슨 취득인가요? 원시. 원시 취득이니까 사실과. 확인할 수 없으면 뭘로 가고. 공사. 공사니까. 시가 표준액.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5번만 이거 안 풀어도 돼요. 그다음에 34번은 이거 절대 풀면 안 돼요. 이 문제 좀 잘못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풀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시가 표준액은. 이 시가 표준액은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진행을 하죠. 이 시가 표준액은. 이 시가 표준액은 몇번week으로 돼. 저 같은아이 표준액은 1번씩 수준액 정도 Ведь. 티스뉴칩은 Wilson이든지 큭兎은케이 팀ados에서 3 Anything고.